우리 방 한 칸짜리에 온기종기 모여 사는 단란한 가족 같애 벅장 중 소리방에서 한 장랑은 우리 방으로 손질 못하는 애!! 야채가 나왔다 이쁨방에서 안 써요 애기애기 내게 오늘 동작을 입을때 집사속도는 동작에 집사속에와 너무 귀엽기도 해요 저쪽 방에 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쪽 방에 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쪽 방에 뭐가 그렇게 바빠 너는 응? 저기요 거기 맘에 들어? 아주 바빠 아니 언제까지 입을 팔거야 나는 어디 누워 저쪽 방에 도착 자리 많은데 꼭 여기 앉아야겠어? 옆으로 좀 가 자리 많잖아 방울아 이렇게 또 붙어있어야겠어? 응? 여기가 좋아? 제대로 붙어 여기가 좋아 또 붙어있는 거 포린이 형 같아 어구 졸렸어 그거 줄까? 또 안아 얼굴이 또 붙어있는 거 애기같아 애기같아 애기야? 방울이 여기서 잘렸나 보다 방울이 여기서 잘렸나 보다 잔뜩 방울이 여기서 잘렸나 보다 잔뜩 눌려가지고 잘자 응? 아빠랑 이따 방에 가서 자 여기 자지 말고 조금만 더 해 잘자 엄마 간다 눈나랑 자야지 엄마는 눈나가 아직 어려가지고 내일 봐요 안녕 조금만 다리 간다 안녕 방에서 자 여기서 자지 말고 어구 방울아 잘자? 꽃강아지네 꽃강아지 어이 이불에서 잘 거야? 그래 자리 잡았어 응 또 파야지 나 간다 나 가요 방울아 음악 나 간다 내일 좋아 mem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